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마 예전부터 제 동영상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즉 지금 제 앞에 가시는 라이더께서 엘플레이트가 없는거 보니까 이제 정식 면허증을 따신것 같아요 같은 라이더로서 왠지 축하드리고 싶네요 하하 역시 이 라이딩 포스가 전문가 같았는데 역시 드디어 면허증을 따셔가지고 빨간 엘플레이트를 이제 없이 이렇게 다니시네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같은 라이더로서 축하드립니다 으 으 으